그냥 갑니다. 박수! 오케이 자 이제 이렇게 박수 치다가 노래를 하면 무조건 박수는 끊어주세요 예 박자가 쪼개지니까 안됩니다 어머 이강민 대표님이지? 오셨네 강민 대표님 강민 대표 인사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치겄어요 자 이제 박수치지 마세요 해밀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우려낸 아픔의 겸 얼마나 울었던가 동대가 아신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왕이 들었어 박수! 소리 질러! 잘한다 우리 풍범 잘한다 얼른 코로나 빨리 가갖고 우리 모든 교실을 한 바퀴 들었으면 좋겠다 김영선님이 우리 풍범님 하루빨리 노래교실을 뵙기를 네 저도 빨리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열리지님 고마워요 오늘 행복하게 해줘서 파란 가발 쓰고 동배 아가씨 자 이제 박수 안 칩니다 동배 꽃잎에 새겨진 사연 동배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 가슴에 옮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배 아가씨 가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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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움 동배 꽃 찾아오려나 박수 와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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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